짜잔! 여기 총 세 표를 얻는 나나씨입니다. 그럼 나나씨와 여러분들의 수호호스트로 캐스팅을 들어보겠습니다. 알려주세요. 일단 저희 언니가 말을 되게 잘해요.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리있게 핵심만 딱 집어서 말하는 그런 언어가 참 많아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언니는 이런 거 해도 되게 잘하겠다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설득력이 진짜 강해요 아 그러면 나나씨의 설득돼서 무언가를 사거나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? 그 언니가 나이트.. 아 케어 진짜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나보다 따라 샀던 어땠나요? 좋았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진짜로? 나 아직도 썼네 어 그래? 사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득을 진짜 좋네요 네 그럼 혹시 나나씨가 돌라 쇼핑 소원즈가 되어서 돌랑이 분들에게 이번 앨범 조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조이 앨범으로 가져볼까요? 우와 신기하다 네 여러분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딱 표시만 보셔도 아시겠죠? 이거 어떻게 안 찾을 수가 있어요? 이렇게 와우 색깔들 네 멤버들의 매력을 각색으로 지금 담궈낼 수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꺼내보시면 와우 와우 조이 조이라고 적혀있고요 와우 이렇게 아내를 보시게 되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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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천사각기들이 이렇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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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부해졌다 안사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금 여러분 당장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품절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잘하시네요 정말로 네 갑자기 노래가 시작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왕은 우왕